뉴질랜드는 유학하기에 정말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트러블, 클리아즈, 트레이닝에서 인플라이트, 플라이트 아텐딩 코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잔레 국채선에서 순무를 할 때 필요한 모든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하고 저를 배려해주고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진짜 놀란 것은 진짜 비행기가 DCT 안에 있어서 이곳에서 저는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증명을 자꾸 확인받으고 뇌레 쪽에 나의 길에 따라서 참고로 인플라이트,